한국 3대 종교 인구 기독교 불교 가톨릭 최고의 선물 예스 그리스도 영상에서는 종교 이름의 통일성을 위해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 천지교로 통일합니다 한국 3대 종교 유래 불교의 유래 한국의 불교가 전파된 것은 AD 370인은 6월 고으려 소수리망 2는 때이다 신나라의 순도와 아도가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초문사 이불란사 등을 창건하고 설법을 시작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가톨릭의 유래 발레의 천지교회사에 따르면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프랑스인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천지교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천지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세계 교회사의 유일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래 1832년 유대계 독일인 루토교 목사 칼 귀출라프에 의해 한국의 처음 기독교가 전파됐다 칼 귀출라프는 중국에서 선교활동 중에 조선의 소식을 듣고 다른 지원 없이 개인 자격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천통급 로드암 허스토의 의사 겸 통역사로 승선하였다 그는 1832년 7월 25일 충청도 고대도 부근에 도착하였으며 비록 수십여일밖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서양 감자 파종법과 포도 재배를 조선인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칼 귀출라프 선교사는 직접 한국을 배워서 귀환 후에는 독자적으로 주기도문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으며 조선에선 25일을 머문 끝에 지방관과 필담을 나눴지만 중국 허락 없이는 통상을 금한다는 조정의 뜻에 따라 순순히 조선을 떠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2015년 한국 3대 종교 인구현황 한국 3대 종교의 증감추세 2005년과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각 가구, 가기, 구성원수와 소득, 직업 등을 조사할 때 종교에 대한 것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통계청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2005년, 2015년, 10년 단위로 있었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2005년을 기점으로 불교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기독교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불교가 1058만 8천명, 22.8%로 1등이었으나 2015년에는 종교 인구 중 기독교가 44.9%로 불교의 35.4%를 밀어내고 1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래된 지 200년이 안 된 기독교 인구가 100년 앞서 들어왔던 카톨릭 인구와 1500년이나 앞서 들어온 불교의 인구를 역전하고 1등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연령별 종교 인구는 60세 이상이 68%로 가장 많았고 19세에서 29세는 31%로 종교 인구가 가장 적었으며 또한 연령별 종교 인수를 보더라도 젊은 세대의 탈종교 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탈종교 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인을 학자들은 극히 일부분의 각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형 성장과 종교인답지 않은 윤리적인 일탈 등의 비종교적인 행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2020년 한국 3대 종교 인구 현황 2020년 종교인 숫자 기독교 불교 가톨릭 순입니다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48%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52%이다 각 종교별 데이터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8%로 가장 많고 불교 16% 가톨릭 13% 등의 순서이며 기타 종교 인구의 비율은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종교 인수가 적다는 점 역시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와 유사하다 이번 조사에서 60세 이상 응답자 중 61%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반면 20대에서는 33%만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믿는 종교가 있다는 응답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종교를 믿기 시작한 시기 기독교는 성인 이전이 다수 불교는 20에서 30대부터가 다수이다 이번 조사에서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482명 가운데 29%는 지금 믿고 있는 종교를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믿었다고 답했다 20대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응답과 초중고등학생 시절부터 믿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 신자 중에서는 42%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독교를 믿었다고 답했는데 초중고등학생 시절까지 포함하면 기독교 신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종교 생활을 했다고 답했다 반면 불교 신자 중에서는 30대와 20대부터 믿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종교활동 적극성 종교활동은 기독교 신자가 가장 적극적이며 불교 신자는 가장 소극적이다 종교활동 참여율 종교활동 참여율은 기독교 신자가 가장 적극적이며 76%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종교가 귀화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33%이며 기독교 80% 가톨릭 54% 불교 34% 순서이다 최근 1년간 믿는 종교가 바뀐 사람 7%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별 교세현황 기독교 교인수 증가 기독교는 1985년 648만 9282명에서 2015년 967만 5761명으로 318만 6479명 증가 불교 교인수 감소 불교는 1985년 805만 9624명에서 2015년 761만 9332명으로 442만 292명 감소 가톨릭 교인수 증가 가톨릭은 1985년 186만 5397명에서 2015년 389만 311명으로 202만 494명 증가 종교별 1등 지역 기독교 10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불교 7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가톨릭 제로 가톨릭은 각 지역 모두 3등이고 인천광역시만 불교를 누르고 2등을 차지하였다 종교별 대학교 숫자 기독교 109개 불교 10개 가톨릭 15개 초중고 대안학교 숫자 기독교 631개 불교 30개 가톨릭 81개 요양의료기관 숫자 기독교 196개 불교 95개 가톨릭 224개 사회복지기관 숫자 기독교 259개 불교 152개 가톨릭 97개 국방부 군종장교 숫자 기독교 258명 불교 134명 가톨릭 97명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구였습니다 기조를util collaborations 259개 major 메뉴어 2000개 conservative